안녕하세요 조국성 박사TV 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깥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마치 겨울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는 조국성 박사TV는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이미나 가수, 몰랐구나의 이미나 가수가 출연합니다. 10월 21일은 최정규 시인이면서 한국대중음악치협회 전남본부 수석부회장입니다. 시인 한번 만나보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10월 26일 김선영 하모니카 원장님이 출연하여 다양한 하모니카 연주와 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은 최재율 70세에 불과하고 열심히 마술이면 마술, 노래면 노래, 웃으면 웃음, 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2일은 김운남 정봉자 시인이면서 전직 교사님이 출연합니다.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4일은 김소리 여수참여연대 소리소리 김소리님이 출연합니다. 11월 9일은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정석헌 메가11 분양 홍보관 부장님이 출연하여 노래와 군대 간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 11월 11일은 천중무군 노동운동가이면서 전 전라남도 의원님이 있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서에 가서 혹독하게 당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국성 박사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포토론 조국성 기자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